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 고향 스튜디오에 나와있는데요. 스타리아의 디자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출시가 된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에서 이름까지 변경한 스타리아는 모든 것이 변경되었다고 할 만큼 디자인을 포함한 하체, 3세대 플랫폼, 트랜스미션 모든 것이 다 변경되었습니다. 실제본 스타리아의 디자인은 이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타렉스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보더라도 이 차가 스타리아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지금 보이는 틴티드 브라스 칼라의 경우 실제에서도 얼마나 다를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차량도 거의 동일한 색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모네모한 디자인의 사각형 디자인이죠. 8개로 구성된 램프는 지금 보시는 위에 점등이 된 상태에서 가장 위에 두 개만 들어와 있죠. 이 부분이 방향 지시등과 비상등 역할을 합니다.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8개의 램프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두 개는 방향 지시등입니다. 이렇게 방향 지시등으로 작동이 되고 비상등 역할까지 함께 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동이 되었을 때 사이드 리프터 사이드 밀러 쪽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특이해요. 그렇죠? 이쪽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늘 봐왔던 스타일의 디자인 그리고 여기에 추가된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에 왜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게 되는지 램프가 들어가게 되는지는 현대차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사이드 밀러 안쪽에는 정말 커다란 미러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사각제대를 주는 역할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스타레의 측면부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보통 차량의 성격을 나타내는 디자인 요소 중에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 또는 벨트 라인 이런 부분들이 이 차량의 성격을 나타내죠. 그런데 스타리아는 어떠한 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려한 곡선으로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타이어의 사이즈는 235, 55, R 18인치가 제공됩니다. 이전 스타리엑스에서는 215도 제공이 되어서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었죠. 측면부 부분에서 2열, 윈도우의 디자인이 굉장히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플러시 윈도우죠. 좀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디자인은 예상보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후면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후면적에는 정말 기다란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수직형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에스컬레이더와 같은 차량에서 볼 수 있었죠. 실제 점등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이 가니쉬 부분은 점등이 되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비상등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깜빡이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방향지등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작은 픽셀 디자인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너무 작은 사이즈라서 이 부분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집니다. 스타리아의 차량을 보면서 이게 정말 기존에 스타렉스가 맞아? 이 차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리아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 템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윈도우가 개방됩니다. 손가락으로 붙이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가 개방이 되지만 이 정도의 개방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미세먼지나 배기오염 이런 문제를 내서 최근에는 어떤 창문의 역할 자체가 많이 여는 것보다는 닿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와이퍼의 디자인입니다. 이건 히든 와이프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이퍼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리어의 윈도우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 부분을 다 깨끗하게 닦아준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후면부에도 스타리아의 레터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런 부분도 현대차가 신경을 잘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엠블런의 디자인은 동일하죠. 하지만 색상과 크기가 더욱 커졌는데 어색하진 않습니다. 손잡이의 경우 바로 밑에 제공되고요. 이쪽 부분입니다. 누르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시하네요. 이게 트렁크 게이트라기보다는 정말로 독수리나 맹금류 같은 커다란 날개를 가진 주류들이 날개를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트렁크 개폐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죠. 하지만 사이즈를 본다면 당연히 이 속도가 맞을 것 같고요. 개폐되는 부분을 측면부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부에서 개폐되는 모습입니다. 이야 이 정도라면 후진을 하실 때 특히 뒤로 주차를 하실 때 약간의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박이나 아니면 캠핑을 갔을 때 비둘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의 뭐 높이에 있어서는 한 2m 가까이 되겠죠. 이 차가 1998cm죠. 정보가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2m에 가까운 트렁크 리프트가 개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라운지 9인승 차량입니다. 앞에 2열 중간에 회전 시트 4개 그리고 뒤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시트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열 같은 경우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2붐의 손잡이 부분이죠. 잡아서 밀면 됩니다. 제가 미리 한 번 지금 혼자 촬영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한 번 조작을 해봤더니 그냥 뭐 여성분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보게는 아니고요. 남성분들이 좀 힘을 줘서 밀어줘야 되는 그 정도의 힘으로 작동이 됩니다. 실내의 디자인도 한 번 체크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운전석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어 캐치 부분도 고급스러움을 받게 되는데 하얀 색상보다는 검정 색상에서 점점 이 부분이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어를 개폐한 상태인데요. 1열 도어의 크기도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1열 도어를 국내에서 볼 수가 없죠. 당연히 미니밴이 카니발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측면부에서 보면 우와 정말 큽니다. 이거 틴팅비 얼마를 줘야 될지 틴팅비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도어에 들어오기 전에 도어 트림 쪽도 보시고요. 밀러 쪽 접는 부분 접어볼까요? 이게 어떻게 옆에나? 어 카니발의 경우 자동 설치라는 경우 좀 불편했었거든요. 접어보겠습니다. 밖에서 볼게요. 사이드 밀러를 완전히 접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 되고요. 약간 이 부분이 바깥쪽으로 휘어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의 경우 원가를 좀 낮추는 부분인데 좀 딱딱한 부분이 있고요. 좀 상대적으로 살짝 물렁한 소프트한 재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감이 꽤 좋지는 않아요. 딱딱한 소재이지만 촉감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엠비언트가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각을 주면서 약간 양감이 도드라지게 만들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프로이미언 보스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엑셀레이터의 경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전구가 높은 차량이기도 한데 오르간 페달은 아닌 서스펜디드 페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타리아 1년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시트의 디자인은요. 제 기준으로는 오히려 신경을 많이 썼다. 카니발보다 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특히 왜 그렇게 느꼈냐면 카니발은 이런 스티치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조금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했다면 지금 보시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어깨 부분 그리고 중앙 부분에도 이렇게 두 줄의 패턴을 누면서 한층 고급스럽습니다. 또한 눈에 잘 띄는 이런 파이핑 부분에서도 고급스럽네요. 기존 스타렉스의 1열 시트 특히 승차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달구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과연 얼마나 1열에도 신경을 썼는지 시승이 좀 궁금해집니다. 시트를 조작하는 버튼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핸들입니다. 새로운 핸들 디자인은 투싼, 아반떼 차량과 거의 다 비슷하고요. 이쪽에는 볼륨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이쪽에는 반자율 주행과 같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거의 최신 차량과 비슷한 구성이죠. 포스포크 타입의 핸들 디자인이고요. 가운데 부분에 손을 편하게 넣을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실제 운행을 보면 이런 부분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휠의 림의 지름은 적당한 편이고요. 운전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두꺼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되죠. 계기판 디자인은요. 너무나 익숙해요. 이 계기판 디자인은 투싼의 차량의 그것과 거의 뭐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죠. 앞에 공간에는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는 좀 큰 크기고요. 높이도 보시는 것처럼 한 손가락 높이도 괜찮아요. 예상에는 뭐 요 부분에 모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안경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가고요. 안경 외에도 작은 태블릿 같은 거 10인치 미만 들은 요쪽에 다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키도 한번 보죠. 익숙하죠. 소나타를 시작으로 스마트 키가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공됩니다. 송풍구의 디자인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덕분에 굉장히 개방감이 높고요.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시티에 앉았을 때는 카니발과 좀 다른 느낌인데요. 카니발은 마치 세단과 같은 느낌이 더 높았다며 이 차량은 미니백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 보이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차량에서 이렇게 팝업되는 플로팅 타입의 임포테인먼트는 좀 사양되는 추세인데요. 오히려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2열, 3열이죠. 후속 토크 기능 후속 대화 기능이 나왔고요. 그리고 후속 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뒤에 탑승객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후속 대화 버튼 지금 대화하기 눌러보면 뒤쪽에 스피커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상대로 약간의 울림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차량을 운행할 때는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전자식 변속기가 제공되었고요. 이 부분들은 거의 동일한 엔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죠? 전 깜짝 놀랐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스타리아 전면 보고요. 시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에 있는 탑승자들이 시트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기도 되고요. 여전에는 크게 큰 목소리로 제발 제발 안전벨트 좀 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2열 승계 왼쪽 주석쪽 또 편하게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아는 사람니까 이름을 불러서 안전벨트 매세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능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스타리아는 실내의 감성을 높여주는 앰비언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와 고급스럽네요. 두 개의 컵홀더가 제공이 되고요. 컵홀더는 홀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눌러서 작동을 어 앞으로 닫게 되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컵홀더가 필요하면 2단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눌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눌렀을 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리고 완전히 눌렀을 때는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카니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쪽이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안쪽도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컵홀더는 앞에 이쪽에서도 하나가 더 제공됩니다. 따라서 전면부에는 총 3개의 컵홀더가 제공이 되고요. 이거 외에도 실제로 컵홀더 역할을 하는 이 부분도 컵홀더 역할을 하죠. 총 4개의 컵홀더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밑에는 2개의 충전단자가 제공되고요. C볼트 시거잭 기능이 제공됩니다. 또한 위쪽과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제공돼요. 이런 차량에서 수납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죠. 2열 공간에는 드디어 회전 시트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같이 앉았을 때 좁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최대 사이즈로 보이고요. 지금 제 손가락이 보통 21이 좀 넘거든요. 이 사이즈는 최소한 40cm 이상 앞뒤에 레그룸이 제공됩니다. 실내 감성을 높이는 스웨이드도 제공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바로 회전 시트 위에 이렇게 안락한 느낌의 썬루프가 제공되네요. 날이 화창한 날에 햇살이 떨어지거나 또는 비가 떨어져도 굉장히 음치가 있을 것 같아요. 회전 시트 하단에는 이 부분을 눌러서 의자를 180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1열 주우석 하단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제공돼요.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랐죠. 눌러볼까요? 리페어 타이어 킷이나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좋지만 비상금을 숨기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블랙 색상은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차량입니다. 9인승 차량과 실내에서 어떤 느낌이 다른지 한번 체크해보고자 와 이 색상 굉장히 독특한데요? 멋있어요. 이 색상을 잘못 쓰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 있는데 이 색상도 예상보다 괜찮습니다. 핵심 공간의 2열 부분만 좀 알려드리면요. 잉크 타입의 헤드레스트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고요. 레그룹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넓습니다. 어떤 준대형 세단과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넓은데 승차감이 어떨지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시승하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투어러 차량도 짧게 보시죠. 일단 디자인이 다릅니다. 주간주행등도 점등이 되어있는 상태가 가운데 부분이 안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차이인지 아니면 작동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릴 디자인이 정말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보다는 라운드 디자인이 훨씬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스타리아 라운지에서는 8개의 LED가 제공되었는데 이렇게 리플렉터 타입이네요. 반사판 타입이 제공되어 있고요. 전면부의 디자인을 포함한 외부 디자인에서는 확실히 라운지 쪽이 고급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타일램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일반 그냥 몰딩 검정색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LED가 아닌 할로겐으로 보이고요. 이 밑에 역시 다 할로겐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애플렉터 마켓을 통해서 구매 파츠들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직접 디아이웨이를 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겠죠.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기본 개판 디자인입니다. 예상보다 괜찮은데요. 다른 투싼 같은 차량에서는 기본 개판과 고급형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고급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급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 감성적인 부분이겠죠. 디지털 미터로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이 기본형 모델에서 고급형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드디어 스타리아의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오너드리븐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쇼퍼 드리븐으로 지금 2열에서 편하게 앉아가고 있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